촬영 현장 PD님 왔어요 PD님?! 그럴 줄 알고 내가 밥하고 이런 거는 다 해놓을까 하다가 그냥 냅뒀어 아 PD님! PD님 이제 촬영 해주셔야죠 세팅이랑 왜 안 해놓으셨어요? 촬영 세팅 지금 모델들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? PD님 지금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네? 이제 하면 되죠 아 뭐 어려워? 너네들 또 이러잖아요 이 자식들아 아 이거 잘 썼습니다 현금 없어졌네? 아 별로 없던데요 근데? 아 근데 현금 별로 없었어 이제 카메라 줘 오 이 두께 뭐야? 일정한 두께 뭔데 보여요? 네 저요 넌 뭐해요? 아 저요? 넌 뭐하고 있어요? 아 저 뒤에서 도와주고 있죠 쉬는 거 같은데? 사실 제가 요리 건들면 망쳐요 인정 네 그래서 저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 혹시 고기 재울만한 큰 그릇 있어요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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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요? 있는데 네 이렇게 어색하게 들기 있어요? 있어 있어 고기는 1.5kg밖에 안 사왔는데 아 누구 안 먹어? 아 또 PD님 별로 안 먹어서 손 다 치는 거 아냐? 에이 짬바가 몇 년인데요 오 뭐야? 아 야채만 딱 손질했는데 벌써 냄새가 좋아 고기 잘 자고 있네? 와 손질 뭐야? 고추장을 한번 볶아줘야 돼요 고추장을 볶는다고요? 네 어 어 어 아 됐어 아 화가가 다 준비됐고 네 마이크 다 켜져 있고 네 음식만 나오면 돼 PD님 배고프세요? 어 아 근데 저희 먹는 거 조금 드셔야죠 아하하 장난 장난 아 방금 표정에서 살기가 오 이게 고추장을 볶는 거구나 에이 고추장 좀 볶아줘야지 와아 마지막 요리까지 재희 엄청 고생하셨네 오 오 우와 오 또 PD님 근데 왜 고개 안 자게 해? 엇 그러게 엇 왜 고개 안 자게 해? 아 뭐? 카메라 잡으셔야죠 뭐? 어 화를 하셔야죠 컨텐츠를 기획하신 거지 PD는 계속 하셔야죠 역할 바꾸기인데 네 그래서 여기 하나 잡고 있잖아요 아 네 아 일로 오실려고 아 생각 잘못했네 앉으세요 시작! 잠시만요 아직 모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피디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 살은 어디인가요? 피디님?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와 섬이 없으시네 그냥 빨리 앉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? 예쁘게 나오나요? 네네 예쁘게 나와요 저는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는데 예쁘게 나오나 안 나오나 피디님 제가 이거 준비한 반찬 어떤데 와 근데 진짜 대박이긴 하다 대박이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야죠 시작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쭈병입니다 춘당 오늘은 제가 이렇게 피디님을 위해서 요리를 해봤는데요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죠 네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끓인 고추장찌개입니다 직접 끓인 처음 끓여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판 양념으로 만든 불고기입니다 돼지 불백 돼지 불백 네 부쩍 반상이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 좀 봐봐 와 나 소연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 난 처음 먹어봐 맛있을 거예요 와 와 진짜 맛있는데? 저희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죠? 어 편하게 먹으면 편하게 나 언제 먹어 먼저? 글쎄요 촬영 다 끝나고? 그죠 너네 촬영 다 끝나고 먹지 않잖아 솔직히 와 소연이가 왜 엄청 잘하는데? 근데 피디님 배고픈 표정인데? 제가 그 맛있는 표정이랑 배고픈 표정 좀 알거든요 이 감성 아니죠 찌개 감성 아 이거지 와 이거 찌개 거의 고기찌개인데요? 맛있다 고기는 익었나 안 익었나 내가 먼저 맛을 좀 볼게요 아니요 제가 볼게요 이쯤에서 나는 먹어야 되겠다 그쵸 오늘은 그 피디 정신으로 내가 특별히 서서 오늘은 나는 서서 와 찌개 진짜 맛있는데? 진짜 이거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래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지금 진짜 담아있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? 뭐 소스 잘 사왔는데? 네 오 맛있다 약간 약간 기사식당에서 먹는 불빛 느낌 음 맛있다 피디 한숨을 먹을까? 피디님 밥을 좀 빨리 드시네 원래 우리 거의 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맞아요 드셔야 되는데 너네 가려 진짜 맛있어요 찌개 단 딱이야? 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진실의 모습 진실의 모습 이 카메라 앞에서 서서 드시네요 지평 이 찌개랑 고기랑 김이랑 이런 조합을 몇 달 만에 먹어보는 거 같은데? 가끔 이런 콘텐츠 좋은데요? 어때? 좋지? 네 와 신속했다 너무 맛있다 아니 만두도 맛있네 내가 먹었나? 내가 먹었나? 내가 먹었잖아요 맞아 맛있어 저거 드시는 거 좀 힘들죠? 이 콘텐츠가 좋은 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고기 재놓은 것도 있잖아 네 이런 거 그냥 내일 좀 또 먹을 수도 있고 아 내일이요? 어? 저녁에 안 드세요? 아 나 다이어트하잖아 음 이 안에는 호박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아니 웬만하면 여기에 내가 손이 더 많이 갈 텐데 솔직히 얘가 맛있으니까 손님받이 별로 안 다녀 손님 오늘 그래서 고생한 사람이 누구야? 오늘 사실 고생한 사람은 손이 고생했고 끝이에요? 응 나 같이 나갔다 왔는데 그래도 소연이 고생했고 응 토피 좀 고생했고 응 김소연 좀 고생했고 응 이건 진짜 소연이 없었으면 만들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응 맞아요 맞아요 너나 내가 하잖아 그럼 음식 가지고 장난쳤다고 괜히 뭐라 하실 수도 있어 이쯤 되면 그래 형 이쪽 와서 드세요 뭐 이런 게 좀 있을 법도 한데 아 촬영 아직 안 끝나가지고 피디님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끝! 아 오늘 땀 흘리시면서 식사하시는 아 이게 찌개가 네 뭐 우리 어머니의 내공까지는 아직은 못 따라오고 처음 끓여왔으니까 못 따라오겠지만 진짜 엄청 비싸죠 밥 이 만큼의 찌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